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병승현입니다 여기는 조선홍강 동작소 꽃파당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자 개똥이를 따라옵쇼! 아! 아! 혼자! 혼자 죽인거이짖.. 아! 대기소 과정 이 시간은 이동한 후에 흥미로운 일을 해줍니다. 이동한 후에 이 시간은 여기서 가라야되고 신고한 후에 하나, 둘, 셋, 셋! 죄송합니다. 이 중에서 마훈이랑 이 중에서 마훈이랑 이 중에서 숟가락은 살짝 디테일입니다. 숟가락은 살짝 부셔서 갈아서 또 살짝 칠하고 흙수자 아니면 아무수자 분장테일 받아주시면 됩니다. 조사온담 공작 쏘꼬파당 많은 사랑 부탁드리오!